지금부터 연속으로 두 개의 강의안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두 개의 강의안은 뭐랄까? 오늘날 현재 시점에서 도시를 새롭게 리뉴하기 위한 방법론을 다루는 강의들입니다. 리뉴라는 표현이 여러분을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이 리뉴라는 표현은 어떤 도시든 리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리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요. 재개발이니 재생이니 재정비니 정비니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모든 단어들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날가가고 후폐해가는 도시를 어떻게 하면 새롭게 바꾸느냐. 새롭게 바꾸는 것들이 물론 물리적으로 혁신해버리는 그런 어떤 재개발 계통이 있고요. 물리적인 개발이죠. 그런가 하면 내용적으로 이렇게 도시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재생작업들도 있고 한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은요. 도시를 새롭게 리뉴하는 작업으로 다 통합돼서 얘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뉴하는 작업들이 때로는 한나라가 성장하고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에는 어떤 물리적인 재개발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한나라의 경제 성장이 이제 안정되고 멈춰가게 되면은 그리고 주택에 대한 수요가 끝나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용적인 재생작업으로 넘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개발이 됐든 아니면 재생이 됐든 재정비가 됐든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은 도시를 새롭게 하는 작업, 리뉴하는 어떤 작업의 연속선상에 있다. 사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개발, 재정비, 재생, 정비 이 모든 작업들은요. 여러분들은 크게 봐서는 도시가 리뉴하기 위한 서로 다른 방법론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방법론은 서로 다른 시기의 요구에 따라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더 이상 이제 대규모, 그 다음에 물리적인 전면적인 재개발의 필요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이 리뉴라는 작업이 어디로 가겠느냐? 리뉴라는 작업은 끝나진 않아요. 도시가 살아있는 이상 리뉴 작업은 계속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스케일의 어떤 작업으로 가게 될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상대적으로 물리적이기보다는 사회적인 재생 쪽으로 가게 될 거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될 것들은 뭐냐? 먼저 물리적으로 작은 단위의 재개발을 하는 내용들, 소단위 재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뻔질나게 듣고 있는 재생 사업이라는 것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 말이 조금 잘 안 외워질 거예요. 시험에 이걸 단답형으로 내기를 딱 했더니만, 주택 가로정비 사업, 가로개발 사업, 가로정비 사업, 왔달갔달 하더라고요. 이게 머릿속에 여러분 잘 안 들어오죠. 가로주택이란 말이 조금 이게 안 어울리잖아. 가로주택? 무슨 얘기지? 자, 이거는 뭐의 반대말이라고 여러분이 보냐면요. 단지주택의 반대말이다. 단지주택. 단지 내에 있는 건 사실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죠, 물론 아파트. 한마디로 대형, 대규모, 단지형 아파트. 단지형이라는 것들은 큰 마을 정도의 규모 하나가 아파트 하나로 담벼락을 두고 경계를 두면서 설계되는 걸 얘기하죠. 그에 비해서 그냥 담벼락이 아니라 경계가 아니라 그냥 길로만 구분되어 있는 조그만 형태였던 주택 공동체, 공동주택.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도 말이 잘 안 와닿을 것 같아가지고 이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뭐냐면 파리에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파리도 그 조그만 성곽도시 안에, 그러니까 반경 한 5km밖에 안 되는 그 성곽도시 안에 220만이 몰려 살거든요. 알고 보면 굉장히 고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거기 가보면 아파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단지형 아파트는 없어요. 이게 그네들의 아파트입니다. 이런 걸 양식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팔라쪼 양식이라고 해요, 팔라쪼 양식. 팔라쪼 양식, 이거의 유래는 굉장히 깊은데요. 이게 로마 시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일종의 주상복합형 아파트예요. 보통 그래서 1층에는 카페나 이런 상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에서부터가 이렇게 주거용인데, 보통 높은데도 7층을 넘지가 않아요. 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이 제한이 7층입니다. 그래서 7층을 넘는 아파트들이 거의 없어요. 밖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위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이런 중정형이에요, 중정형.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1층 같은 경우는 필로티가 나있고 해서 이렇게 중앙광장으로 통과하는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고 여러분 그래서 파리,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보면 주인공들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 정원에 사람들이 또 바베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팔라조라는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정형 주상복합아파트 그리고 고층이 아닌 한 중층, 한 7층 정도 이내가 되는 것들. 자, 그게 팔라조 양식. 유럽식의 아파트의 핵심적인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길거리를 따라서 쭉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쭉 있는 거야, 이렇게. 형태가 변하면 변한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도시의 길을 쭉 이루고 있고, 가로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어디에도 단지는 없습니다. 단지가 없고, 다만 어떻게 돼요? 길로 구분되어 있는 이런 한 덩어리의 공동주택이 있는 것뿐이야. 중정형으로 돼 있는 한 덩어리의 공동주택. 높지는 않고, 그리고 얘네들은 담장이 있거나 경계가 있는 게 아니라 다만 도로로만 구분되는, 가로로만 구분되는 그런 형태의 아파트. 그게 바로 이제 가로주택이라는 겁니다, 가로주택. 가로주택이라는 말을 좀 너무 헷갈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지형 아파트의 반대말이다. 단지형 아파트의 반대말이다. 단지가 아니라 가로가 경계의 역할을 하는 그리고 이런 것들의 유형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유럽에 있는 팔라조 양식하고 관련이 깊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구글맵이다 이런 것 통해서 파리를 내려다보면 주택들이 그냥 대부분 중정을 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중정을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7층짜리 중층형 아파트입니다. 의외로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서울의 밀도랑 비교해서도 그렇게 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유럽에서 말하는 아파트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이거잖아요. 전혀 다르죠. 중정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큰 단지를 둬야 되고요. 폐쇄적인 단지를 둬야 되고요. 단지 안에 타워형으로 서 있어. 말하자면 유럽은 조그만 블럭 안에 도로, 가로로 구분되는 조그만 블럭 안에 이렇게 중정형으로 서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1층이 뚫려있고 우리나라 아파트는 이렇게 큰 단지에 타워형으로 서 있더라는 얘기야. 보기에는 이게 더 널찍해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지. 폐쇄가 돼 있지. 그런데 유럽의 아파트는 사실은 이 앞에 사람들이 실제로 왔다 갔다 하고요. 통과하는 것들도 가능해. 사실은 그래서 이게 좀 더 개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패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지금 시점에 우리가 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걸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우리 아까 재개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이전 강의에서 여러분 봤지만 기본적으로 결국 우리나라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낡은 동네를 헐고 아파트를 짓느냐 마느냐의 싸움이에요. 아파트를 짓는 형태의 재개발이면 무조건 추진이 가능해. 무조건 돈이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그런 아담한 동네가 재개발될 수 있을까? 재개발이 안 돼요. 각각 알아서 자기 집을 새롭게 재운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냐. 서울에 아파트 단지로 좀 개발되기가 불가능한 땅들이 있거든요. 기존의 아파트거나 아니면 기존에 아예 못 사는 동네여서 어떤 건설업체가 들어가서 싹 사들여서 전면 재개발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빽빽하게 살고 있는데 건물은 노후가 되고 있는데 도로도 낡아 있는데 좁고 비좁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여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들이 너무 빽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 그것들을 다 사들여서 아파트로 올려도 더 이상 이익이 남질 않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개발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여기 있는 본인 서울에 살고 있는 부모님 댁이 바로 그런 동네입니다. 재개발이 불가능하고요. 건물이 그냥 낡아가면서 뭐 언젠가는 건물을 고치거나 새로 지어야 되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오래된 집에 그냥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서울의 모든 지역들이 아파트로 재개발되어 가는데 그렇게 빽빽하게 분포하고 있는 단독주택 내지 다세대주택촌 이런 데는 더 이상 재개발이 어려워. 그럼 그런데도 재개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재개발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오게 돼요? 자 유럽식의 이런 주택 유형을 우리나라식으로 좀 갖고 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식의 주택 유형을 이제 가로주택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지형 아파트에 상반되는 용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정의를 하자라는 거예요. 법규 어딜 봐도 그런 설명 없어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설명입니다. 법규 어딜 봐도 그런 설명이 없어요. 가래주택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들이다. 그리고 양식의 개원으로 봤을 때는 유럽식 팔라조가 그 기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주택을 우리가 재개발하려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까? 일단은 서울에서 서울시에서 찾아본 대상지들이에요. 보면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여기 구액들은 정직하게 이렇게 격자형으로 쫙쫙 짜 있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아 다 똑같은 데구나.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구액이 져 있는 걸로 봐서 구액 정리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상적인 주택 용지인 건 맞아요. 불량이나 무허가 주택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데 사람들이 이미 빽빽하게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면적으로 아파트로 재개발하기는 너무 어려워.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집이 낡아가면서 계속 그걸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될 거냐? 그렇지 않다. 그 블럭블럭 단위로 쪼개서 일종의 어떤 가로주택 형태. 말하자면 팔라조 양식과 유사한 형태의 저층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7층으로 제한할 수는 없고요. 한 12층 이내 정도? 한 5층에서 한 12층 이내 정도로 이렇게 해서 중정을 만들고 나름대로 그 안에 공동시설도 넣고 이렇게 되면은 타워형 아파트, 단지형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아파트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주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런 정도 블럭을 하나 팔라조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하나. 물론 어떤 덩어리로 끊느냐는 것들은 이제 좀 설계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나름 이게 유럽식 아니에요. 유럽 스타일.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나 한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거고. 물론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것 때문에 너무 이제 중요한 도로가 사라지면 안 돼. 사람들이 막 번질나게 왔다 갔다 하는 도로인데 그거를 이렇게 먹으면서 가로주택이 서면 이 가로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럴 수는 없죠. 중요한 도로는 살리면서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로를 줄이면서 그 블럭 자체를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팔라조 양식에 가까운 일종의 중층형 아파트로 바꾼다. 그게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핵심이라는 거야. 그리고 더 들어가는 본질은 뭐냐? 아파트. 단지형 아파트로 재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 새롭게 재개발될 수 있는 그런 개발 유형을 제안을 해주자. 이런 취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용될 만한 지역들이 주로 이런됩니다. 어느 정도 건전한 주택지역으로 설계가 됐고요. 그리고 오래됐고 건물은 헐었고 하지만 재개발은 어려운 땅. 그런 데가 이제 우선순위로 떠오르는 것이죠. 자 그럼 그런 데다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공동주택을 만들어 가느냐? 지금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보니깐 하나 둘 한 스무집 정도가 밀집해 있네. 이런 데를 딱 통합을 해. 뭐 20세대 정도 되는 그런 주택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데다 한 7층 정도 건물을 올리고 여기는 중정을 하나 딱 내 이렇게. 그런 다음에 1층에는 상가도 넣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여기 세대가 빽빽하다고 하더라도 한 위로 7층 정도 올리면 자기 집이 다 생기겠죠. 가끔 테라스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이게 전면이 길다랗게 연결되면은 너무 답답하니까 여기다가는 다시 필로티 정도를 내고 사람들이 이렇게 통과하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최소 6m 이상 도로 일변 이상 그리고 4m 이상의 접한 지역 그런 경우만 이제 이 가로수택 정비 사업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걸 하려면 기존의 건축법 또는 도시개혁법은 너무 빡빡하니까 어느 정도 완화를 해줘요. 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그렇고 많이 완화를 해주기 때문에 재개발이 된 거잖아요. 대지안의 공지라는 건 뭐냐.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대지에 딱 건물을 붙일 수가 없어요. 대지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야 돼요. 보통은 한 2m에서 6m 사이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한 3m 뛰면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대지안의 공지규정인데요. 그런 걸 다 지키다 보면 가로수택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가로수택을 지을 때는 대지안의 공지를 완화해주겠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완화해주겠다. 높이 제한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몇 층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사선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로 사선 1조 사선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에부터 이렇게 사선이 지나가서요. 사선의 어떤 각도는 1대 1.5다. 이런 어떤 사선이 있고 사선 밑에 건물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따지다 보면 역시 층고나 이런 것들이 설계가 각이 잘 안 나와. 그래서 1조 사선이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더 세워주겠다 1조 사선을. 지금 이 숫자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1대 1.5가 아니라 1대 2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사선이 좀 더 일어서죠 이렇게. 그러면 그 밑에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의 양이 더 많아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높이랑 관련된 기준들도 완화를 해준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때 재개발 그 건물을 설계할 때 이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완화할 수 있는 규정들은 뭐냐. 지금 이런 것들이 주로 건축법상에 나와 있는 건물의 형태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의 요건들입니다. 먼저 건폐율 산정 기준이 나오고 있고요. 대지안의 공지, 도로 사선, 1조 사선 이런 것들은 주로 건축법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현행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지안의 공지를 보면요. 건축선으로부터 한 2에서 6미터를 떼야 되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한 2에서 6미터를 떼야 됩니다. 그 도시마다 조례로 또 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미터를 떼야 되는지는 조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절반 정도로 완화해 준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 좀 더 크고 빽빽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런 여유를 활용해서 좀 더 원활하게 아까 말한 가로주택형 가로주택형 공동주택을 짓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가로주택 그리고 한때는 블록형 주택이라고도 얘기했었어요. 블록 내부에 들어가 있는 큰 덩어리의 공동주택이다 해서 이게 말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가로주택으로 일단은 지금 낙착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 유형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팔라조다. 유럽식의 팔라조와 유사한 양식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는 팔라조에 들어가 있는 그런 디테일들, 건축파 사이의 디테일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일은 없겠죠. 유럽의 팔라조들은 기본이 100년, 200년 된 것들이거든요. 우린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잘 하면 또 괜찮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 예쁜 건물들이 나오긴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우리나라 스타일로 봤을 때. 아무튼 이렇게 완화를 해서 우리나라식의 나름 가로형 주택을 설계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유도장치를 두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주택 내부에 배치가 되는 시설들의 사례입니다. 중정에다 이렇게 놀이터를 두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7층까지 올라가면 비는 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나름 이것도 이제 공동주택이니까 다들 이 타워형으로 단지가 있는 것만 아파트가 아니에요. 5층 이상이면 다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래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니까 이제 관리 장소도 두고요. 1층에 근생시설도 넣고요. 주민운동시설도 넣고 나름 이 블록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 시설들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저는 중정을 꼭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중정을 필수로 하는 조건들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중정을 없이 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아마 갈 가능성이 큰데 중정이 없으면 너무 답답해서 이게 사람들이 어렵지 않을까. 중정을 없애고 차라리 이런 것들은 건물 내에 있는 공유시설로 공공시설로 둔다. 이런 개념으로 아마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지금 이것도 문제가 많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주택들이 막 모여있는 블록이 있었어요. 그걸 통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나 중정형으로 개발한다고 쳐봐.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의 땅덩어리들이 하나의 필지 위로 묶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필지에 대해서 공동 소유가 돼요. 공동 소유. 그러면 내 땅은 여기 1이라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묶인 다음에 어떻게 해. 이게 환지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합니까. 땅을 돌려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건물의 일부를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동 소유를 조성하겠다라는 것이죠. 원래 토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저층의 주택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주택의 비례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두 칸 저 사람의 세 칸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상층부에 좀 더 올라가는 층수들이 있어.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파는데 일반 분양이 아니라 공공정책에 알맞게 임대 주택을 우리가 늘리려는 지금 경향에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 주택을 주는 식으로 하자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예 수평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다. 토지 소유자는 한쪽 건물에 그리고 나머지 임대되는 거는 나머지 쪽에 이렇게 놓자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소유자하고 임대자하고 너무 갈라져가지고 그림이 굉장히 좀 흉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렇게 유형을 조금 달리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재개발 전후에 소유관계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자 이렇게 법규 법조문이 아니라 개발사업의 개념과 그것들의 의미 정도만 이렇게 간단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단지형 아파트로 재개발될 수 없는 그런 기존의 주택지들 기존의 다세대 주택지들 여기에 어떤 재개발의 희망이 있을까 찾다 보니까 이런 유럽식 팔라쪼 패턴 중정형 아파트라는 중정형 중층 아파트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걸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하려고 노력해 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지금 갈 길이 먼 사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해둡시다.